해방 후 최대 비극, 제주 4.3 사건에서 서북 청년단의 만행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는데요. 4.3 당시 제주 불교계의 인적, 물적 피해가 컸던 건 서북 청년단의 범죄가 종교 탄압 성격을 띄고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이른바 학살 전의대로 활약한 서북 청년단. 빨갱이를 때려잡는다며 반공투사를 자처했던 것은 한반도 서북 지역 지주의 자제들이었다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월남한 청년들이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학살에 앞장서 가담한 데는 1948년 5월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있었고 그들의 사상적 지도자는 바로 한경직 목사로 그가 세운 영락교회는 서북 청년단의 집결지가 됐습니다. 서북 청년단의 만행이 편향적 신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결국 한경직 목사의 증언에서 드러났다고 양심 있는 기독교계는 지적합니다. 한경직 목사가 자기 목소리로 실제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밝힌 것처럼 서북 청년회가 영락교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청년들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이승만 정부 세력과 한경직 목사는 공산주의를 괴물로 치부하고 그들의 괴멸이 곧 종교적 축복이라는 믿음을 서북 청년단에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정권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고 온 서북 청년단의 복수심은 비뚤어진 신앙심과 결부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극악무도한 분노의 표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정훈 제주 늘 푸른 교회 목사는 BBS 제주불교 방송에 출연해 제주 기독교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정훈 목사는 서북 청년단이 양민을 학살할 때 집안에 십자가나 성경이 있으면 그 집안이 무사했다라는 증언 사례도 일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불교계는 타 종교에 비교해 80% 이상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제주 4.3이 종교에 의한 타 종교 탄압이 성격을 띄고 있다는 분석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